한 세븐입니다! 한 세븐입니다! 왼쪽을 보면서 아주 멋있는 카리스마! 카리스마! 하나, 둘, 셋! 카리스마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네,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네, 서른 한 번에 보시면 무슨 일을 받게 되셨습니다! 고정들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! 엉뚱한 마음이 많죠! 아이쿠 굉장히 많아요! 여러분! 한 번만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그리고 첫 번째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셋! 하나, 셋! 하나, 셋! 아웃! 와아! 나한테 너무 비웠어요! 그런데 오늘이 언제쯤아! 트럭님! 이제 분명하고. 아, 그렇습니다. 아, 바로 그렇습니다, 아니, 들었어요! 그래서 우리가 어쩌고 싶다 더 설명하기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완벽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빅스의 켄용 마음은 게 나한테 켄용 마음은 이제 켄용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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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용 Are you a Welcome 갔 lek 아 ischen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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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체수. 여러분, 또 단순히 평가를 분명히 생각하니깐요. 여러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.